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살바도르 달리의 창가에 서있는 손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스페인 마드리드의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 있는데요. 화가 달리는 스페인 북동부 프랑스와의 국경에 가까운 피게레스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22년에서 1926년까지 마드리드에 유학하였고 상테르난도 왕립미술아카데미에서 미술공부를 했습니다. 이 작품이 1925년에 그려진 것이라고 볼 때 그때 그의 나이는 21살입니다. 뒷모습을 한 소녀가 창밖을 바라보는 장면인데요. 화가의 동생 아나 마리아로 알려집니다. 창넘어 보이는 것은 피게레스 지역의 까다케스라는 마을의 바다입니다. 20세기 초현실주의 대표적인 화가로 스페인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살바로 달리의 작품 세계를 말하면서 이 작품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이 작품이 그의 초기 작품이라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요. 특히 여기서 보이는 사실적 묘사는 이후 초현실주의적 작품과는 결이 다른 그래서 그의 그림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는 차원에서 설명되지만 그 밖의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글쎄요. 굳이 기법적으로 언급한다면 백피규어 스타일로 그렸다는 점을 말하고 하는데요. 카스퍼르 다빗 프리디키가 1822년에 그린 창가의 여인 또는 창가에 서 있는 여인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보면 그 형태나 제목에서 달리의 이 작품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달리의 이 작품을 보면서 사람의 뒷모습을 그려내는 백피규어 기법의 대표적인 독일의 낭만주의 화가를 응급하는 것도 인정할 만하지만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약 4년을 마드리드에서 그림 공부를 했던 달리에게는 오히려 프라드 미슈간의 그림 또는 스페인 그림에서 받은 영향을 말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게 보입니다. 보통 달리가 벨라스케스와 피카수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벨라스케스의 작품을 창가에 서 있는 소녀와 연결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청년의 달리는 창가에 서 있는 소녀라는 작품을 그리면서 벨라스케스의 작품에서 어떤 영감을 받은 것일까요? 어린 달리는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갖고 자신의 여동생을 모델로 그녀의 뒷모습을 그렸던 것일까요? 네, 이 그림에서 제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현실과 허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림에서 소녀가 서 있는 방은 화가 달리와 그의 동생에게는 현실의 공간이 됩니다. 한편 중앙의 창문을 통해 보이는 밖의 세계에는 방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 되죠. 물론 두 사람이 있는 방과 상 밖은 같은 시간의 상황이기 때문에 넓게 본다면 모두 현실이 되겠지만 창문 밖은 이들이 관여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아울러 이 창문 밖의 공간은 현실로 인식되는 실대에 비해서 허구의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모델이 등을 돌려 화가를 바라본다면 창문 자리에 바다를 뱅개호궁으로 한 큰 그림이 걸려있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는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의 제목은 그림 앞에 선 소녀가 되겠죠. 네, 결국 달리의 동생 아나마리아는 현실 공간에 있으면서 허구의 공간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창문은 현실과 허구를 나누는 경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베라스케스의 실 잡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앞의 공간에는 현실 속의 실 잡는 여인들이 있고요. 그 뒤편에는 신화 속 윈네르바와 아라크네와 관련된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앞의 공간은 화가 베라스케스와 당시의 여인들이 함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뒤편의 공간은 인물들의 의상이나 그림의 내용을 볼 때 현실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신화의 시간이자 공간입니다. 말하자면 허구의 상황이겠죠. 이 두 상황을 읽는 주제는 실인데요. 미네르바와 아라크네 간의 대결, 그리고 아라크네의 죽음과 거미록의 변신 이야기는 앞의 현실에 있는 여인들의 실 잡는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실 뒤의 신화 속 사건은 앞에서 달리의 창가에 서 있는 소녀에게서와 유사하게 그림 대신에 테피스트를 걸어놓는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게 보이는데요. 화가 베라스케스는 건물 중앙의 벽을 뚫어서 별개의 두 상황을 마치 같은 시간, 같은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게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특히 신화, 즉 허구 속의 여인이 현실의 공간을 응시하는 모습은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효과를 내고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작품은 프라톤 미술관이 아닌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에서도 화가 베라스케스는 오른쪽의 벽을 뚫어 현실과 허구의 공간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연결하고 있는데요. 앞의 그림과 유사하게 성소 속 시간과 공간은 두 여인과 화가 베라스케스가 있는 현실과 벽을 사이에 두고 나누어지면서 동시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현실 속 노파의 손가락이 허구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어 그 효과를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베라스케스가 벽을 뚫어 두 공간을 구분하면서 연결했다고 한다면 창가에 서 있는 소녀에서 살벌어 딸리는 창을 통해 그 효과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겠는데요. 두 작가를 연결해 볼 수 있는 대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흔히 이렇게 그리는 기법을 작품 속의 작품, 그림 속의 그림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림뿐 아니라 다른 장르에서도 이 방법을 쓰고 있어서 소설에서 말하는 액자 소설이라는 것과 극에서는 극중극 등도 이와 같은 범죄에 들어있습니다. 네, 다시 현실과 허구의 문제로 돌아가서 화가와 모델이 있는 곳이 현실이라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말한다면 이 그림에서는 방안이 현실이 되지만 만일 두 사람이 창밖의 바다 쪽으로 나가서 이 창문을 배경으로 그린다면 바다 쪽이 현실이 되는 것이고 현재 화가와 모델이 있는 곳은 허구의 공간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화가의 방에서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순간 창밖의 바다에서 물결이 움직이는 상황은 사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중앙에 배치한 창문을 통해 현실은 허구가 되기도 하고 허구는 현실이 되기도 하니까 결국 현실과 허구는 다르지 않다는 이식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 화가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바로 현실이고 그 이면의 세계는 허구지만 결국 현실과 허구의 차이는 화가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지 현실과 허구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과 허구는 관점의 주체에 의해 구분되는 해석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글쎄요. 21살의 살바다 딸리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가에 서 있는 소녀라는 작품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분명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작품에서 보이는 창틀 위에 놓인 하얀 천이 현실과 허구의 구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